지금은 말한 거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지 없사하십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나의 영적 상태와 세상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만 살기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휴소한테께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 위하 생홍집장 외 레멘트들 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